드디어 완전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섯 남자 빛나는 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아 종현씨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기가요 제작진들이 종현씨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기가요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장식하기도 너무 기쁘고 또 계속 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은거죠? 왕정원광 왕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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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종현씨의 복귀를 가장 기다린 멤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없는 게 재밌었는데 오지 않게 말했어요. 언제 올까 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근데 오늘 아쉽게도 국내 활동의 마지막 무대라고 해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살짝만 알려주세요. 6월 말부터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가 있을 예정이고요. 새로운 앨범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샤이니분들의 데뷔 5주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데뷔 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샤이니월드로 떠나볼까요? 웰컴 투 샤이니월드!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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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지는 손댓은 무엇인가 모두 나를 웃어버렸지 앞으로 받은 눈발 날 살아있는 워킹게 있음은 차가웠지 숨 쉬는 게 지겨워질 줄 그때 그댈 반가워져 Why so serious 넌 소원 줄리엣 두 필러 꼬리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것같은 향기엔 아무런 향에 서서매냐 먼지만 분석되던 심장 엔진을 renew 느끼었던 나의 입술이 다시 불읽은 파랄눈 Baby 난 어떻게 생각해 Baby 어떻게 생각해 너무 서른지 않아요 So get it get it 이긴 어둠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대충 백년 중 그냥 그래 봐 날부터 시작이다 어디 이제부터 그려줄게 하니까 이 어둠이 영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무런 향기가 한결 비틀은 데는 겨울 위로 걷자 그게 우리 사다 난 방식 Why so serious 어원 줄리엣 슬픈 앞둘이가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때때때때때때때로 난 방식장 엔진을 renew 느끼었던 나의 입술이 다시 불읽은 파랄눈 Baby 난 어떻게 생각해 Baby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눈치게나 눈썹에 맞아도 있는 거 해주면 나와 거리를 호우적 대면해 네 네 따핀 없이 보이겠지만 나들 고민이 있겠지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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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士 бар 네 마은 і sé 살아있어 tonight Why so serious I'm sorry to be a frank 비만 소리가 아니 아니야 더 잘 될 거야 두껍게 비단비로 아는 건가 다 쏟아내려 I'm not free, I'm not free, I'm not free I'm not free, I'm not free, I'm not free Did we know Good night 우린 다시 붉은 color blue Baby, 난 어떻게 생각해? Baby, 어떻게 생각해? 우린 타올라지 않아 벌써 백마다도 있는 걸